산악마라톤 폭염에도 삼성화재의 전통 산악마라톤은 멈추지 않았다 일반인이 오르면 평균 8시간이 걸린다는 코스 살인적인 더위를 뚫고 산악훈련을 완주해낸 모든 선수들 다 나갈 수 있다! 오케이! 중형아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오케이! 산악마라톤의 왕좌를 차지한다는 것 그만큼 악착하고 끈기가 있다는 증거 과연 1위는 누굴까? 훈련의 성과일까? 9년 만에 컵대의 우승을 차지한 삼성화재 그들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 올 시즌 변화된 삼성화재의 흥행 요소를 알아본다 박철우 지난 시즌 국내 선수 득점왕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소위체가 가세하며 양날개는 가히 무적이 된 셈 하지만 처음부터 소위체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았던 건 아니다 유인식 선수보다는 소윤찬 선수가 공격이 좀 낮다고 판단해서 지금 세타도 황동일 선수보다는 김행수 선수로 갈 거고 작년보다는 볼 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팀 플레이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단조로 이 다음 볼은 어쩔 수 없지만 플레이 어떻게든 안쪽에 플레이 볼들은 그렇게 단조롭게 안게 플레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비형 레프트란 제약을 벗어난 송희채의 맹활약 덕분에 코스높이가 낮아졌고 플레이 속도는 빨라졌다 솔직히 훈련 때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잘해졌습니다 그래서 훈련 때는 과연 될까라는 의문까지도 있었는데 경기 들어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팀 내 최대 변수인 송희채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감독님도 그렇고 세터들도 좀 믿어주고 새로운 공격 루트를 더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공격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팀에서도 나름 잘했거든요 파이스가 다시 합류했다 100% 호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불허정 공격력은 막강하다 지금 타입스가 온지 좀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기존 박철우 선수하고 성인철 선수가 잘 이끌어주면 타이슨은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팀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레이팀과 연습 경기가 있던 달 삼성화재는 계속해서 실력을 확인하고 담금질 중이었다 어느 정도 실력일까 삼성화재의 배구가 빨라지는 여전히 빠른 박철우 소비체가 날개 한쪽을 맡으면서 공격에 다변화가 가능해졌고 박철우의 넘치는 파워까지 가세했다 일단 옆에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 해줘서 저도 부담없이 공격을 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새롭게 세터가 김형진 선수를 하면서 편하게 올려줘서 저도 편하게 때렸던 것 같고 주전 세트로 우뚝 선 김형진 볼을 낮고 빠르게 주어 속공 능력이 탁월하다 타이스가 이제 움직이 별로 안 됐거든요 일단 타이스도 많이 맞추고 또 작년 플레이에 비해 또 히치형의 몸으로도 플레이가 많이 다양해져가지고 이적한 김규민의 빈자리는 제대 후 복귀하는 지태환이 채우고 있다 2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다 내가 김규민보다 이거 하나는 훨씬 낫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제 들어오는 시즌에서 보시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냉철하게 비교하겠습니다 9년 만에 컵 대회 우승 그 기운을 이어가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뛰어가는 삼성화재 올 시즌에는 배구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해변 많이 223 3 3 4 오후 1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